병원 사람들의 탐정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. 누가 이 사진의 주인공인지 내 거 맞는 거 같아.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서 하지 말자고 했잖아. 다들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. 거짓말이라면 위심만 키우겠죠. 좀 들이마시고 이거 뭐예요? 생크로드 아시죠? 내가 개를 고양이라고 우겨도 믿을 사람은 믿고 떠들 사람은 떠든다. 너 이거 누가 그랬는지 알아? 이렇게 há手의 손에 hanno 한 번 lasciario 아닌가 너는 안 sleek? 입장 suggest